아 이래서 여기밖에 못 와요 이래서 선생님이 딱 보일때부터 잘생기셨어 감사합니다 빔세 하다키도 모르겠다 맛있어 다진마다 본인이 사시는 거 다 개장 양념기 안 몰라 대만 대만 다진마다 신기하다 생명 형님 또 이런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시죠? 근데 저번에도 이 정도... 저번에 4명이서 왔었는데 아 그 다른 분이 있나? 모르겠다 저도 몰라요 무슨 부위인지 이거 어떻게... 형님 무슨 부위인지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일단 이거 이제 첨단하고 이제 1급 첨단하고 그랬어야 된다 음악으로 이제... 음악으로 그랬어요 앞쪽에 앞쪽에 있는 거야 뒤쪽에 있는 것일수록 이제 급수가 낮아 그치 1급, 2급, 3급 몰라 그냥 쭉 쭉 쭉 쭉 쭉쭉 대로 얘기하자 아니 실장팀이 얘기해 주신 거야 워낙에... 그러니까 저 좀 자주 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드셔보시고 일단 많이 먹어서 외운 것 같애 아 진짜 외운 거야?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? 아 저게 저게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제... 뭐냐... 육저비가... 뭐랄까... 기름이... 기름이... 기름이 싹 올라오면 돼 아 그래요? 어...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기름이 싹 올라오죠 이게... 좀 고소하게... 은행을 한게... 살짝 녹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... 네 맞아요... 원래는 기름이 자체가 있는데... 기름 자체가 원래 있는데... 얼어있었잖아 응 응 녹음은 살짝 올라오고... 강월나 우동은 하얀처럼... 그러니까... 어차피 지금 많이 잘라주셨으니까... 급했을 때 먹어보고... 이제... 좀 기름 나왔을 때 먹어보고... 네 근데 너무... 너무 오래 해동되고 먹으면 맛이 없어... 그럼 완전 조금 느끼한 맛이... 아 나 근데 나 기름진 게 되게 좋더라거든... 저도요... 근데 그게 좋은 거니까... 이거 맛을 아는 거지... 좋은 걸 아는 거지... 좋은 걸... 나 요... 요거는 좀 멀어가지고... 네... 한 번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줄게... 어이... 여기다 올려... 어... 아쉽네... 이거 내가 안 먹었다 그거... 몰라... 그거 잘 먹을게... 아 그래 나 이게 이게 맛있더라... 국료들 많이 바쁘셨어... 원래 손님 그 얘기 없었는데... 그거는 백곱살... 백곱 도로야... 주문 되게 많이 안 해놨어요... 요새 그 무한 건데... 햄버를 햄버를 먹으면 나를 이거 먹어야지... 아 주문은 술을 잘 마셔... 네... 네... 이게 메카도르? 메카도르... 아 메카도르... 메카도르... 어... 한국말로는 배꼽살... 일본말로는 메카도르... 일본말났나? 실장님과 같이 한잔 하세요... 아... 선생님 진짜... 감사합니다... 아 이래서 여기밖에 못 와요... 이래서... 아니 선생님... 딱 보일 때부터 잘생기셨어... 감사합니다... 감사합니다... 잘하나 가져야 되겠는데요... 끊고 오세요... 아니 이거... 아니 갑자기... 아... 랍스터... 뭐야 뭐야... 뭐야 뭐야... 야! 그때 잘 나오면 뭐해... 내일날 지금... 내가 손잡았어... 어... 그게 중요한 거야... 하필하고... 탕독살 먹으면 뭐가 중요해... 탕독살... 감사합니다.